어 호텔에서 술래잡기 스페셜 Library 333 호텔, 하의당, 승 파키 왜 하필 이면 내가 술래라는 거지? 방풀하면 죽여버린다 방풀하지마세요 방풀이 핵이야 너네네 방풀하면 죽여버릴거야 여기 드가는곳이 어디더라 여기 드가는곳이 아 드가는곳이 이거구나 참 이거거든요 저있다 죽어라 됐다 낙이네 이거였나 W런처가 아니니까 아우 노래좋다 나 이런노래좋아 노래가 매우 맘에 드는곳 어 여기 숨을때 없나 어 숨을때가 없네 자 여기 옥상에 어 저기 술래있다 술래보인다 술래삼순가 술래가 보입니다 술래가 보였기 때문에 보러찌겠습니다 술래랑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걸리면 잔대요 그러니까 그냥 구석에 있어요 어디를 숨어야지 저 큰일났다 큰일났다 쟤 쟤때가 없어 쟤 쟤때가 없다 술래 여기가 어딘지 모를거야 일단 술래는 저기 있을수도 모르니 일단 나가보자고 자 몰라몰라 나가자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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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면서 가면 돼 조심 조심 가자 가자 이게 20분이구나 아 이거 20분동안 플레이했네 뭐야 나 어디여 나 여기가 어디지 어 아무도 날 못하겠다 뭐야 이거 초밀히 디펜스 크러간 어 뭐야 나 여기가 어디여 나 안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누가 날 태웠어 나 어디여 여기 이보시게 나 어디예요 야 여기가 어디여 잠깐만 나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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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트럭이 왔구나 나 나갈래 너네들이랑 같이 있기 싫어 난 여기를 벗어나야겠어 알 수 없는 민호라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온거지? 나오고싶다 이거 뭐지? 출구 알수없는 미로에서 빠져나갔다 식당에 들어왔다 뭐야 이거 이거 어디야 대체 자 여러분들 식당이 날고있습니다 야 식당이 하늘 나는 것 좀 없지 않이냐 둘러가봐야겠다 이런 식당이 하늘 나는게 어 여기도 어디지? 주황이 안 태워야지 주황이 탔나? 나 너 안 태울 건데 여기 내리꾼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노잼이어서 나가야지 그래 커맨든 센터는 여기나 두겠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야지 모를 거야 내가 여기 있는거 또 모를거야 잠깐만 이게 누구시지요? 끼야우~! 유 술래다 나 방금 술래 봤다 술래 봤다 술래 술래 봤다 쨔야 돼 치네 자 술래를 봤기 때문에 쨔야 됩니다 술래가 저기에 있군요 이런 빛은 여기다 쫓아오겠는데 여기다 숨어있자 파랑이 잘 가세요 파랑이 죽는다 고라가 가만히 있는데? 자 죽었다고 합니다 야 여기 술래 있는데 아니야? 저기 술래 리스폰 되는 곳이에요 자 일단 술래가 없기 때문에 자 긴장감을 고용하기 위해 놀겠습니다 여기서 술래가 어딨든 말든 어딘가에서 놀고 있어야지 밴프를 시도하다니 밴프를 시도하지만 죽여버릴거야 러브 러브 뭐이거? 시야 국류가 안되있나?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나? 1층 가야지 술래가 안보이길래 놀겠습니다 어 바로 꽃이 있을텐데 누구 죽었는데 방금? 여기가 어디요? 술래가 나오는 것이 저기 아니었나? 술래가 갈색아 짠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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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갈색 죽여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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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지 날 죽이지 말고 갈색을 죽여라 순간 놀랬다 뭐 숄레가 안 오는데? FREK 난 죽었다 왜 와이ばい 얼른 도망가냐 나 너무하기는 나도 너때문에 죽었어 크크 되겠다 내가 마네킹이 돼요 지금이소 뭐 이거 파랑아 파랑아 이거 노즈미니까 타지 말자 이봐 파랑이 일로와봐 식당이 하늘을 나다니 무슨 짓길이야? 중앙에는 저기 숨어있네 아 재미없다 나가야지 솔직히 이런거는 나가서 술래를 약올리는 맛으로 해야지 이런거 안그래요? 술래를 약올리는 맛으로 해야지 일단은 구조를 좀 다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 구조를 다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저기있네 누가 술래지? 아 갈색이 있구나 쩌메쩌메쩌메님 안녕하세요 술래가 안보이네 어 어 오 아 아 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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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이커 센파이 페이커 페이커 센파이 오오오 엥편 FIGO SIN PAY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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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강봉의 새끼를 어디서 잡아야 되나 타모 남았는데 메인 어딘가 있을거야 잘가라 저기 숨어있었다니 순진하군 잡았네 너 채팅하자마자 죽었어 자 저는 고로 찌겠습니다 어 채팅하자마자 바로 죽었네 이게 바로 채팅의 이 염성입니다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 방금 뭘 봤어 방금 뭐 봤어 이봐 나도 들어가도 되나 들어갔어 날 못 찾을거야 하아 고라야님 안녕하세요 나아야지 밀어넣어 오게 되었다 나가는 곳 없나? 어딘가 있을텐데 버그가 가능하구나 저렇게 나가는 곳 없나? 뭐 어딜 갈색이 술래기 때문에 나만 안잡히면 되니까 출근에 나가보자 하아 안나가지는데? 아 딸꼭지 여기 안나가져 이겼다 그런 상황이 안좋아 일단 잘 안걸리를 에엥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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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